예전의 역사 중 단호심이 나네 우와 이상해 더 어려요 하도 야! 야! 왔어! 왔어! 야! 왔어! 왔어! 아 진짜 월... 아일랜드 같은데? 아 타키 원래 귀여웠는데 약간 멋있어졌네 왜 이렇게 멋있어? 월평 얼마 전에 끝났다며요 마지막 월평 그때까지 했었지 기분이 이상했겠다 월평 딱 마지막 했으면 마지막 월평 그러니까요 그래도 4명은 확실히 확정이잖아요 그래도 다 데뷔하네 드디어 한다 진짜 드디어 하는데 방송을 다시 한다는 게 단종 아 맞다 맞다 아 맞다 맞다 고민 없어 고민? 고민 있지 아 진짜 진지하게 오케이 일본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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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지금 일본어 진짜 약간 그전에 방송할 때도 한국어 못하잖아 또 똑같아 약간 상황이 되게 어려워 근데 내가 봤을 때 가장 여유 많이 끼치는 게 해보니까 팬사인회가 생각보다 더 여유 많이 끼치는 게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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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히 그 언어를 해주는 거 되게 고맙게 하시는 거 같아요 최대한 항상 팬사인회 때는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 귀여운 걸 좋아하시는 거 귀여워 하셔가지고 귀여워 아니면은 선배 애교를 한 번 보여줘 애교하면 선배가 제일 귀엽지 정말 이 팀의 귀여운 담당을 하고 있어서 귀여운 담당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이렇게 따라야 돼 이런 거 이거 너무 좋아 이거 지금 몸 뭔데 장전하는 거 지금 장전하는 거 에너지 에너지 장전 지금 연기 여러분 지금 연기 중이에요 지금 형도 그럼 한 번 이름 이런 걸로 해결해 와 이거 이제 그냥 귀엽게 떠누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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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 갓 나도 더 이상 못 뜯겠다 이거 한 반쯤 없어야 돼 거의 거의 우츄 오케이 카운트다 3, 2, 1 우츄 우츄 잘해 잘해!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진짜로? 일본에서 1등 하자. 감사합니다. 오케이, 파이팅! 스테이크. 감사합니다. 에너리존 파이팅!